우리 유정복 후보께서 내가 남 형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정복이 싫어요! 최근에, 잠깐만 최근에 저를 보고 인천을 폄하했느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성남에서 인천 이사 간다는 분이셔서 더 힘든데 왜 가냐 유정복 시장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다시 성남에 놀러 간 줄 알았더니 저보고 인천을 폄하했다는데 이혼하면 부천, 마하면 인천 그런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? 국민의힘! 국민의힘! 자기가 그래놓고는 제가 유정복 후보가 당시에 시정 만족도가 막 꼴찌였잖아요 어쨌든 너무 행정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때 아마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시장 인천으로 데려오자 이런 운동하셨잖아요 네! 독대까지는 인천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인천 못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정복 시장 되신 후에 하도 인천 시장이 평판이 나빠서 인천 가지 마라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한 걸 이게 인천을 폄하한 거예요? 유정복 시장을 폄하한 거예요? 유정복! 유정복! 이렇게 양심도 없고 적반하장에 후완무치라고 얼굴이 하도 두꺼워서 국방을 몰라요 맞습니다 후완무치 적반하장 형태를 버리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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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